한 가정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아내의 시점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내는 1993년 남편과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 도중에 이 남편이 외도를 한 거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2017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이 내연녀와 아들. 이 아들은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이 두 사람이 본인 이 아내나 딸들과 협의 없이 남편의 유해를 한 납골당에 봉인을 하게 된 겁니다. 봉안을 했어요. 아내와 딸들과 협의 없이 남편의 유해를 내연녀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생인 아들과 함께 이 남편의 유해를 한 납골당에 봉안했다는 건데 내연녀의 아들은 2006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한 17 정도 됐겠네요. 18 정도.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이 소식을 저희도 지금 황당해요. 그렇죠. 가족은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본인들한테도 추모할 권리가 있다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정식 소송 명칭은 유해 인도 소송. 그러니까 아버지를 화장을 했지만 그 유해를 우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예요. 그 내연녀 그리고 모셔져 있는 납골당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1, 2심 모두 아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내연녀 쪽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판례에 근거해서 1, 2심, 하급심에서는 이 결론을 도출했던 건데요. 2008년도에 확립된 판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사 주재자는 기본적으로 가족들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적서를 불문하고 여기서 적서는 적자든 서자든 대단히 옛날 개념이죠. 옛날식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 그것이 사실상 다른 외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더라도 장남을 제사 주재자로 본다는 게 그간의 대법원 판식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와, 일단 빵당하죠,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법조문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어쨌든 적자든 서자든 남자가 아들이 제사를 모셔야 된다. 이게 언제적 판결이라고요? 판례라고요? 일단 제가 하나만 정정할게요. 법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법에는, 그러니까 제사 주재자는 유족들이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협의가 안 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8년에 대법원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건 무조건 장남이 제사 주재자야.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1, 2심에도 2008년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소송이 유해 인도 소송이었죠. 그런데 제사 주재자가 아니라고 아빠 유골도 못 보나 생각하시던데 제사 주재자가 유골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이 제사 주재자한테 있으니까 딸들하고 아내는 가서 보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 판결을 번복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 무조건 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남녀 성차별 금지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니까 이렇게 정하자. 협의가 안 되면 장남 우선이 아니고 이게 아내 딸이건 아들이건 간에 최근 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여기에서는 어찌 보면 딸들이 더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들은 2006년에 제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누나가 제사 주재자다 해서 이걸 넘겨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측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대법원장이 그랬대요. 현대사회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석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보다 중요해지겠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 그 시대의 변화 흐름을 대법원도 쫓아가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요. 지금 이 집에 대해서는 반가운 대법원의 판결인 것 같은데 혹시 이 판결을 또 뉴스로 접한 다음에 하정 평론가님. 봤지? 이제는 딸들도 제사 모실 수 있대. 제사 누나가 가져가. 혹시 이럴 수 있을까요? 모든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각 집안이 알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다만 가족끼리 제사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경우에만 이번에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을 한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전원부터 해와둔 대로 자녀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고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그럼 고인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제사 지내는 것은 가족이 늘 이렇게 협의해서 다복하게 지내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다투지 마시고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